세계 최대 태양광 시장인 미국의 조지아 돌턴 공장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하나큐셀이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개최된 북미 최대 태양광 전시회 솔라파워 인터내셔널 2019에 참가해 글로벌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솔라파워 인터내셔널은 북미 최대 태양광 전시회로 약 700개 업체가 참가했는데요. 하나큐셀은 미국 내 주택용 태양광 시장 1위 기업답게 고객사 미팅은 이미 한 달 전 예약이 완료되는 등 수많은 참가업체 가운데 단연 독보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나큐셀은 이번 전시회에서 다양한 신제품들을 소개하며 관람객들을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갭립스 기술이 적용된 큐피크 듀오 G9 프로토타입과 25년간 제품 보증을 제공하는 큐피크 듀오 G6 플러스는 전시회에 참가한 모든 경쟁사들의 제품보다 월등한 출력을 보여주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이 전시회에서 새로운 제품들 특히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제품을 매번 내보이면서 역시 큐셀이 업계의 리더다라는 것을 고객들에게 각인을 시키고요. 또한 여기서 실제로 많은 미팅들과 협상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계약으로도 많이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업계를 선도해 나가면서 한화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검은 자재를 사용해 주택을 설치했을 경우 심미적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올블랙 제품 등을 함께 전시한 하나큐셀 부스는 새롭게 업계를 선도하는 제품들로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미국 내 주택용 시장 1위 기업으로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한화큐셀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미국 내 선도적 주의를 확고히 이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